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지역 선교사 39가정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GMS는 최근 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지원금은 후원금과 코로나19 지원금, 위기관리기금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GMS는 이어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미얀마 지역 선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미얀마 리더십 워크숍을 열어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향후 미얀마 선교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